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강사 김종우입니다 지난 9월 4일이었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아시아사 해설강의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총평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따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 동아시아사 문제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마 조금 만만하게 보던 그런 과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평이하게 나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고 물론 지난 수능에서의 동아시아사 난이도를 생각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쉽게 풀 수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을 좀 하는 그리고 함정이 있었죠 문제 풀어서 알겠지만 정답률이 확 떨어진 문제 완벽한 함정입니다 그 함정에 빠졌던 여러분들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거 틀리다니 틀렸으니까 수능에서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총평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고 일단 우리는 해설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다음 유물이 출토된 지역을 지도해서 고르시오라고 해서 세발 달린 술잔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청동기죠 이건 청동기잖아요 근데 얼리터우 궁전 유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왕주로 추정되고 있죠 추정되고 있는 거야 해놓고 나서 이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래 아니 하나라가 있었던 곳이라며 물론 이게 하나라가 기록상만 존재하는 건지 실존했었던 왕주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분들께서 연구하시겠지만 추정되고 있는 그 얼리터우 유적이 어딘데요 중원지역이잖아 중원지역 중원지역 청동기 정답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죠? 만약에 이 지도를 가지고 그대로 신석기로 돌려봐 그러면 할 말이 더 많잖아 홍산문화, 양산문화, 당황커문화, 허무도문화, 한반도, 조목문화 그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청동기로 하면은 위치가 좀 애매하죠? 왜요? 중원지역 청동기, 한반도지역 청동기, 일본지역 청동기는 나오지만 여기보다는 어디가 나오겠니? 초원지역이 나오겠지 청동기를 따지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다 뭐 문제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죠? 정답률도 크게 뭐 낮진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이와 관련돼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제가 해설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하는데 해설 강의를 그냥 단순하게 문제 풀고 넘어가자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평가원이니까 이것저것 자료를 좀 끄집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기초 문제를 다 뒤집어 봐서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주요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교과서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금성교과서에서 나오는 건데 중원지역이잖아 그죠? 지금 본 건 중원지역이고요 저기 위에 초원지역 만주랑 한반도 여기는 일본의 청동기 여기 보면 청동구는 이제 베트남인데 베트남의 동선부나 이런 거는 이제 잘 안 나옵니다 여기 잘 봐봐 이 중원지역을 보면 얘들아 우리가 본 건 지금 얼리터우에요 얼리터우 그치? 얼리터우 이렇게 얼리터우 근데 보니까 무슨 뭐 나신주왕 라오 뉴보 산싱두이 빤롱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빤롱쭈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산싱두이를 보잖아요 산싱두이 문화고서 쭉 설명이 좀 나와요 물론 한 번도 평가를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저는 교과서에 있거나 부도에 있거나 싹 다 정리해서 뚜둥 놀라요 주제의 모든 것 근데 왜 유유라고 썼을까 이거 이거 주제 특강이 조금 기대되시는 분들은 OT 찍어놨거든요 가서 보세요 제가 막 설명이 났어요 교재도 보여드리고 막 그랬다 근데 여러분은 그 교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유유 써놨는데 제 교재에다가 각각이 흩어져 있는 모든 교과서에 흩어져 있거나 하는 걸 싹 다 묶어놨어요 얼리토 문화 중 나왔죠 얼리토 문화에서 청동술장 나왔죠 이번에 문제 나온 겁니다 바로 밑에 와봐 여기서 어떤 사람이 기일축하게 써 하고 있는 무슨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산싱두이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더라 물론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만 한 번씩 다 소개를 했었거든 여러분도 이거 가리면 더 잘 보이겠네 어느 나라 어디에? 한반도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나라 거기에 상나라 도끼 아니 도끼야 도끼 아니야 도끼 왜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넣어놨지만 여러분은 볼 수가 없다 아쉽지만 전량 폐기했습니다 교재를 폐기했다 이게 산싱두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얼리토우야 잘 봐 우리 아까 지도에서 얼리토우가 나왔잖아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도 얼리토우 유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리토우 문화는 룽산문화권에서 발전한 청동기 문화이다 그럼 물어봐야지 룽산문화는 어떤 문화랑 어떤 문화가 합해진 후기 신석기야 아 기억해야지 룽산문화 어딥니까 양사오랑 그리고 다원커 어? 글씨가 이상하네 다원커 어?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합해져서 룽산문화라고 하잖아요 흑도 있잖아요 흑도 이렇게 생겨서 다원커 어? 글씨가 이상하네 다원커 어?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합해져서 룽산문화라고 하잖아요 흑도 있잖아요 흑도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요 어? 기억나지? 룽산문화에요 근데 거기서 발전한 청동기 문화 네 자 여기서 동서 100m 남북 108m에 이르는 대규모 건물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넓이가 절반쯤 되는 또 다른 건물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었는데 건물터를 따라 도로망의 가출도 있었고요 도로를 따라서 300m 360m에 이르는 성벽이 존재한다 해서 중국 역사서에 등장하는 하왕조와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제시문에 나온 거야 아 물론 1번 문제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왕 나왔으니까 얼리터 문화유적을 같이 보자고요 그래서 얼리터 유적과 관련된 사진 자료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요? 궁전 추정 유적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청동술장께서 하왕조 것으로 추정이 된다 얼리터 유적이구나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 얼리터 유적을 만약에 하나라 왕조라고 합시다 그럼 좀 구별해볼까요? 어디랑? 주나라라 그래서 주나라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 되나 청동기 제주기술이 향상되면서 주나라 미안 상나라 상나라는 주보다도 청동기 제주기술이 뛰어나고 크고 증가한 제기를 많이 만들었다 은허유적지 여기는 상나라입니다 은허는 얘들아 밑에서 제가 써놨죠? 상나라 마지막 수도였던 은나라 유적으로 은혜 유적으로 왕궁터 왕릉 갑굴문과 여러가지가 나왔다 해서 은허가 나오면 상나라 얼리터가 나오면 하나라 정도는 구별합시다 교과서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시문이 나오면 이거는 상나라입니다 아까 봤었던 세발 달린 청동술장 나오면 그거는 하나라로 추정되는 얼리터 문화야 오케이? 너무 디테일하게 잡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그렇게 나왔으니 한 번쯤 보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준비해서 보여 드릴 겁니다 넘어갑시다 문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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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3번